직, 직, 폭, 폭 음 맛있어? 경미의 뽀뽀를 갖고 싶어요 안녕하세요. 23살 이하니입니다. 25살 이마영이라고 합니다. 저희 오늘 랩실 중에는 소개팅에서 애교남을 만난 친구의 반입니다. 생각을 잘 얘기해놨나요? 훈훈한 남자라고 얘기했더니 엄청 좋아하던데요? 동생이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많이 걱정됩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이 해주실 애교남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애교가 많아 보이시진 않는데 애교야 뭐 엄마한테 많이 해봤어요. 동생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 네 동생이랑 약간 그림체가 좀 좋잖아요? 사실 웅트색을 안 보고 좀 자크한 블루를 갖고 있었거든? 근데 센설도 예뻐요. 어? 아 왔어? 어? 늦게 왔어. 안녕하세요. 어? 어 왔어?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커피 시켜놨네? 어 귀찮아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갑자기 왔나요? 갑자기 왔나요? 어 오기로 했던 친한 오빠 이제 원중. 쭌이랑 불러주세요. 어 근데? 쭌이요 쭌. 어 여기는 쭌 민영. 아 인영? 아니에요 민영이에요. 아 민영이야. 아 원래. 근데 둘이 커피 시켜놨네? 어. 나 내꺼도 시켜놨겠어. 어. 30만 기다려주세요. 어때? 너 스타일이야? 어? 졸라? 졸라? 졸라왔는데? 오빠 커피 시키고. 아 커피? 아 알겠습니다. 커피 시켜. 아 너무 맛있게. 뭐가요? 덜 손 넣지? 진짜 쩜이요. 잘생긴 것 같아요 언니. 아 근데 근데 나 같이 하나 다녀왔어.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해놨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이름이 어떻게. 저 김예슬이요. 아 예슬이요? 이름도 이쁘네요. 아. 예슬이요. 근데 저는 춘이라고 불러주세요 춘 춘 에스씨 알겠죠? 춘이 근데 오빠..오빠 아니에요? 빨리 와요 그게 더 빨리 친해지니까 말 봐 말 봐 언니랑 만낙긴 오래 걸렸는데 둘처럼 굳어있어 좋았어요 네 뭐하나? 나 커피 시키고 왔지 아니 아니 오기 전에 뭐하다고 아 나야 뭐 못단장하고 왔지 근데 민현씨 저 이뻐요? 아 나 잠깐 친구 잠깐 앞에 와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나갈까 봐 왜 진작 안 가나 했어 어? 오빠 눈치가 없냐 아니 시킬 것 같아 언니 어디 가요? 나갔다 올게 둘이 시간 보내줘 네? 저랑 알기 싫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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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저다 올게 언제 가나요 이거 갔다 와 우리 좀 더 얼굴을 잘 볼 수 있게 제가 옆으로 갈까? 네 옆으로 가도 돼요 제가 민용씨 애칭 하나 지어줘도 돼요? 아 저요? 네네 제가 애칭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음 어 그러면 음 귀여우니까 꾀미 꾀미 어때요? 귀엽죠? 너무 귀여운데?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슬이니까 예쁘니라 예쁘니? 꾸니 어 꾸니라 할게 그래 저 앞으로 꾀미시라고 그럴게요 아 저를요? 네 예 알겠어 꾀미야 저는 뭐라고요? 쭈니 쭈니 맞아요 쭈니 네 쭈니 응 뚠니 응 우리 같이 사진 찍을래? 이것도 인연인데 아 사진? 이걸? 어 내가 옆으로 가서 찍을게 이렇게 잘 나오니까 아 그래? 근데 꾀미 찰칵 찰칵 좋아해? 예? 찰칵 찰칵 사진 셀칵 찍는 거 좋아하냐고 아 그걸 찰칵 찰칵 난 뭐든 약간 귀엽게 말하는게 좋더라구 오 사진 아 쌔칵 찰칵 뗄까요? 아 너무 갑작스럽나? 어 아냐 괜찮아 좋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찍으면 좀 그렇잖아 내가 옆으로 갈게 아 여기로요? 예 근데 우리 사진 찍을 때 일반적으로 찍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찍어? 큐트하게 큐트하게? 귀엽게 아니 내가 그런걸 잘 못하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귀엽게요? 어 귀엽게 볼 빵빵하게 막 칙칙폭폭 있잖아 네? 토마스처럼 이렇게 막 볼 빵빵하게 해서 찍는 거 있잖아 아 안돼 해볼게요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어? 죄송해요 아 교미 교미 실수했어 미안해 아 안돼 미안해 다시 한번 그럼 칙칙폭폭 3 2 1 하면 뿌 하고 이렇게 노래하는거야 네 3 2 1 1 1 2 2 2 2 볼까? 아 이쁘긴 한데 어 이뻐 이뻐 너무 뒤에 너무 만졌어요 근데 내가 더 귀엽다 아 근데 이건 맞지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어 교미야 근데 이거 나 휴대폰 배경사진으로 해도 돼? 네? 아니 너무 내가 너무 잘 나온 거 같아서 귀엽게 아 이거를요? 아 아 근데 그건 나중에 친해질 때 아 그래? 친해지는 건 금방 친해지니까 부끄러워서 아 부끄러워? 되게 샤이하구나 네 너 내 핸드폰 배경사진으로 해도 돼? 어? 아니 근데 이렇게 처음 만난 여자를 배경화면으로 해? 잘 나왔으니까 처음 본 게 중요해 우리가 앞으로 쌓아가야 될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꿈 꿈 맛집 어 그럼 좀 더 친해지면 내가 배경사진으로 할게 어 그래 너무 잘 나왔어 알겠어 그러면 나중에 할게 네 아 응 쭌 응 꿈이 흔아 응? 여기 카페가 크로플 맛집이래 우리 크로플 먹을까? 그러면은 쭈이가 맛있는 크로플 사왔기 같이 먹자 좋아 좋아 맛있는 걸로 당연하지 꼬미 꼬미 맛있겠다 오 너무 이쁘게 생겼다 잠깐만 너무 이쁘게 생겨서 먹고 싶지가 않아 응 내가 이거 먹여줘 아니 내가 잘라줘 내가 먹여줄게 그래? 응 먹여줄 거야? 알겠어 먹을까? 네 그럼 내가 꼬미 먹여줄게 저요? 아 왜 또 존댓말을 반납하고 그랬잖아 어 미안 미안 미안해 내가 앞으로 갈게 뭐 먼저 먹을래? 내겨줘 아니 내가 이렇게 줄게 존이는 손이 없어요 잘 달려있는데? 존이는 손이 없어요 아 근데 그러면 오 이렇게 씹혀주는 거야? 비행기 해주면 안돼? 비행기? 들어간다 어? 잠깐만 꼬미 입이 이제 공항이야 이건 비행기 비행기 들어간다 어 비행기 들어간다 음 맛있어? 음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어 다행이다 자 꼬미 공항 청소 들어갑니다 어 왜? 닦아줄게 믿었어 모두는 그려져 아니야 내 눈엔 정확히 보이는데? 음 닦았다 제가 쭈니 옷 닦아줬으니까 응 그러면 소원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? 기브인 페이크 있잖아 청원? 응 뭔데? 고마워 근데 닦아줄게 소원은 뭐냐면 쭈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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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니는 쭈니의 뽁보를 받고 싶은데 쭈니는 쭈니가 싫은가봐 아뇨아뇨 싫은게 아니라 그래? 싫은거 아냐? 나 냉장고 기다리고 있을게 쭈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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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 쭈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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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니 이 기움이 어디야? 여기 줘 쭈니? 쭈니 없어쩨 쭈니 뭐 하다가 Все 웋간만이ней해 comb고 Oke 소원 얘기하고 있었어 요즘 소원? 뽀뽀해 주기로 했어 언니야 뽀뽀해 주기로 했어 근데 나 아직 뿌니한테 뽀뽀 못 받았어 아 진짜? 해봐 내가 봐줄게 준다고? 내 언니야 보고? 경미 뽀뽀 해줘 예? 해줘 진짜로? 경미야 못하겠어? 그럼 내가 해줘? 응 해줘 해줘 꼬비 그런 거 좋아해 해줘 아 진짜 좋아해? 해줄게? 네? 나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진짜 할게 진짜로 화나니까 진짜 한다 진짜 한다 오 잠깐만 진짜 하면 안돼요 네? 화면 내가 해준다고 아 이거 몰카예요 몰카예요 이거 몰래카메라 미안해 미안해 진짜로? 그러니까 계속 하려 했는데 뽀뽀를 진짜 하려고 하셔가지고 네 아니 내가 원래 안내셨는데 뽀뽀를 자주 해가지고 아 그래요? 응 그래가지고 진짜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나 친구 안 만나고 저기서 계속 갔어 애교생이가 아닌가요? 아 저는 굉장히 3년인데 전의 누라 성격은 아니고요 다행이다 네 왜? 유튜브 촬영 유튜브 촬영 그럼 나 소개 섞여줄게 하하하 현나는 건 뭐 어떠셨나요? 약간 영 몰카를 당한 기분이에요 아니 진짜 뽀뽀할 줄은 몰라가지고 아니 사실 안 할 뻔했어요 아 진짜? 아 그런 거예요? 익힘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콧바람이 느껴져가지고 아 민혁님 어떠셨나요? 네? 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피하네? 아 이렇게 곤란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 어떠셨어요? 아니 갑자기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갑자기 몰카를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약간 좀 속상할 뻔했기 마지막으로 둘이 애칭 한 번씩 들어오면 끝내볼까요? 아 그럴까요? 껴미? 껴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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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유 점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